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분테민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보실 종목은 현대차가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05-38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후 12시 23분이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일단 현대차 그동안에 이제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이제 좀 이렇게 계속 쭉 많이 올라와 있는데 일단은 오늘 좀 장이 이제 고스피도 많이 빠지고 하다보니까 장이 좀 안좋다보니까 좀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대응방법이라던지 요런 부분들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좀 개인 물량들이 좀 많이 차있어요. 개인 물량들이 좀 많이 차있는 상태고 오늘은 좀 외인이 좀 순매수량이 좀 있는데 기관계가 좀 많이 팔아가지고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오늘은 연기금에서는 조금 들어왔는데 투신 쪽에서 좀 매도가 많이 매도세가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직도 개인 물량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차있어요. 개인 물량들이 많이 차있기 때문에 종목 들어가실 때 일단은 지금상 같은 경우에는 살짝 고점인 경우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도 보시면은 일단은 올라갔다가 여기서 시간 조정받고 다시 한번 급등이 나와줬다가 또 시간 조정을 받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게 제가 누누이 좀 말씀을 드렸는데 좀 단기 고점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제께 이제 현대차 리뷰를 어제도 해드렸는데 일단은 현대차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요정도 요정도 선에서 좀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죄송해요. 자꾸 꺼지네요. 한 23만원 정도 만약에 들어가시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 하면 한 23만원 정도 선에서 좀 들어가면은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어저께 이제 방송 드렸는데 이분도 그냥 애플값 때문에 너무 올랐어서 이번 주까지 빠지면 그때가 적정값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어느 정도 한 23만원 정도까지는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저번 말대로 제가 저번에 방송 때도 말씀드렸죠. 애플카 관련해서 이슈가 있어서 단기적인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근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은 차트 차트가 좀 약간 코스피 지수 좀 따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량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코스피 지수를 많이 좀 따라간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여기 부분도 일단은 지지를 해주고 여기 부분에서 만약에 23만원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다시 이렇게 반등을 충분히 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전에 차트도 보시면은 여기 부분하고 비슷한 이제 형태로 좀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조정받고 떨어지고 지지해준 다음에 강하게 지지해주죠. 이 다음에 보시면은 강하게 지지를 해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렸다가 다시 또 몇 거래일 동안 또 조정을 받고 이런 이제 성향이 굉장히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매수를 좀 하실 때 어느 정도 이제 좀 패턴을 아시면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재 이제 보시면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설명은 드렸는데 이 부분이 많이 빠졌어요. 지금 연기금에서 웬만하면은 대부분 좀 많이 받쳐주는데 이게 우량주다 보니까 크게는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개인 물량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대부분 다 개인 물량입니다. 그래가지고 빠질 때 한 번에 빠지는 경향도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래량 추이도 이때 애플카 이슈 때문에 좀 올랐다가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계속 지속적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 부분 좀 고려를 해보시면 좋겠고 다행히도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대기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10% 20% 이렇게까지 한 번에 빠지고 그럴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여기서 이제 28만 9천원 이때에 이제 물리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어차피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3개월 6개월 넣어놓는 거 아니잖아요. 평균적으로 기본적으로 1년 3년 이 정도가량 이제 보통 넣어놓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 단기적으로 먹고 빼면은 현대차 같은 종목은 솔직히 이제 매매를 하시면 올바른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해 주시고 좀 분할 매수도 좀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뭐 100만원 있으면 100만원 들어가시지 마시고 처음에 뭐 한 20만원 들어갔다. 조금 더 빠지면은 한 30만원 정도 다시 추가 매수하면 평단가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도 한 번에 뭐 100만원, 500만원, 뭐 천만원 들어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내가 100만원 들어갈 좀 목표가 있으면 처음에 여기에서는 20만원 먼저 분할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좀 떨어졌을 때 조정받았을 때 30만원 그리고 또 조정받았을 때 50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일단 평단가 자체가 낮아지기 때문에 여기서 물리신 분들도 그런 방식으로 했으면 여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원금 회복은 하고 그 다음에 차익실현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을까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에 내일 여기 일단 지지를 해주고 다시 이렇게 좀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금요일이고 또 코스피 장도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더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현대차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방송 도와드릴 거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그 유튜브 댓글에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오늘 좀 방송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 AP투자연구소 검색해보시면 여기 클릭을 해보시면 됩니다. 클릭해보시고 여기에 라이브 라이브 보시면 이 밑에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어요. 그러면은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무료 추천 종목을 여기 15일자 한 번 보겠습니다. 금요일 거 한 번 보시면 이렇게 금요일 무료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4.61% 3전 1승 2패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보시면 이런 미국 지수도 이제 다우지스나 뭐 나스닥 관련해서도 실시간으로 항상 데이터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한 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밑에 이렇게 내려보시면 현지시간 9시 알채라 현재가 36,100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오고 9시 1분에 A스토리 현재가 4만 1,2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9시 3분에 V1택 이제 현재가 12,200원 기준 매수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3종목씩 이렇게 추천이 나가니까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아줍니다. 이런 차트도 항상 이렇게 어떻게 올라가는지 실시간으로 이렇게 달아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호가창도 항상 이렇게 달아드리니까 한 번 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금일 무료 추천주 알채라 1차 목표 달성 뭐 이렇게 추천가 36,100원 제시해드렸고 추천 매수가 대비 4.08% 상승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줍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렇게 금일 무료 추천 3종목 추천을 1종목 수익 2종목 보유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나타내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제 손해 많이 보셨던 분들이나 뭐 단기적으로 이제 빨리 좀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 검색해가지고 같이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쭉 이렇게 내려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증시사항도 같이 이렇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증시사항은 체크해드리고 이렇게 금일 무료 추천주 보유 중에 에이스토리 손절가 38,500원으로 낮춰서 보유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체크가 나가니까요. 체크해보시면 되시고요. 밑에 또 내려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저와 EP투자연구소 관리하는 VIP포트입니다. 항상 좋은 종목 선정하여 분할 매수와 전략을 짜서 매매한다면 리스크 줄이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관계없이 꾸준한 수익을 누적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요. 항상 수익을 이제 빠르게 보실 분들에게 단타예요. 단타하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좀 수익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저희 페이지 추천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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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